정군은 국화 1회 영상 해볼까요? 레몬 레몬 쓰기 L A M 몰라요 응? 몰라? 네 이거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되지 않나 혹시?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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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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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? 첫 번째 했을 때 선생님이 관찰한 거랑 지금이랑 크게 나아진 게 안 보이네요. 그래서 레 소리 나는 거, 뭔 소리 나는 거 쓰면 되겠네. 그러면 얘가 레 소리 날 거고, 뭐가 뭔 소리를 내겠냐? 너 이거 파닉스에서 배우는 거는 뭐 파닉스에서 A랩의 우진 A, B에서 배운 건 A, B에서 배운 건 따로고 보카에서 하는 건 이것도 따로고 이런 거 같아? 응? 우진 A, B에서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으란 말이야. 응? 그거 다 따로 할 거야? 다 따로? 새로 할 거야? 응? 아니요. 그냥 계속 소리. 라이안. 라이안. 쓰기. L, I, N, N, N이요. 오케이. 여기에 얘가 있으면 얘가 내 이름 불러줄 거 같고 지금은 I 소리 날 거고. 너 얘는 라이인일 거 같은데? 라이언이 아니고? 응? 아유. 이게 어떻게 라이언이 되나? 이거 라인이지, 라인. 응? 어... 어.. 어... 어... 어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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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, I, N, P가 L, I...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, 여기까지 소리가? L, I, R, I, I. 그럼 남아있는 건? O에다가 Q. 넌 뭐? 사자 쓰기 연습할때 왜 이렇게 쓰기 연습했어? 쓰기 연습 안해? 귀찮지 그치? 쓰기 연습 귀찮아서 안하고 있지 쓰면서 쓰면서 이렇게 집에서 여기 공책이 만약에 있다 이게 공책이다 그러면 lie on 이러면서 쓰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? lie on lie on 이렇게 쓰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 왜 해 안해? 해요 안해요? 해요요?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고 있냐고 안하고 있냐고 안해요 왜 안해요? 선생님이 계속 하라 그러는데 음 음 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집니까? 입 속으로 쏙 들어가요? 응? 귀찮더라도 그걸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 뭐 계속 똑같은 챗바퀴만 둘 거예요? 그럼 얘는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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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K E D 스 됐어? 네 얘 아이랑 쓰기 연습할 때 이렇게 쓰기 연습했지 그치? 쓰기 연습했잖아 그치? 쓰기 연습하니까 쓰기 연습하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면 뭔데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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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이렇게 해라고? 응? 모르겠어요 응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공부를 할 때 어 이게 맞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다른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한 거지 모르겠는 거는 공부를 안 했단 얘기하고 똑같지 모르겠어? 네 키드 맞네 다 보고 맞네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네 머릿속에 있어야지 어? 컴퓨터 속에 있는 게 네 거 아니잖아 네 컴퓨터 속에 있는 거 책 속에 있는 거 네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키드 오케이 계속해서 라이크 쓰기 엘 엘 에이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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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았어 레이크 케이 아이고야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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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에이 엠 응 맞았어 잡 넣어 오케이 엘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피 아이 엄마 피 피 피요 피 그 소리나는 거 오 오 이렇게? 아니요 피 피 엘 엘 뭐 쓰기 연습을 했어야지 뭐 알지 몇 학년이야? 몇 학년이야? 4학년이요 응? 4학년도 반 지나갔으니까 이제 모두 5학년이네 네 네 네 예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안나요 아니 예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고 니가 쓰기 연습을 안하니까 기억이 안나는거야 여기 EA가 EA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줬는데 EA에 대해서 그 누가 뭐 좀 얘기 좀 해줘봐 네 EA요? 네 EA는 EA 솔로 여기서는 뭐 됐어? EO 그래서 EA가의 소리가 뭐야? 리요 리 나뭇잎은 얘도 리프 될 수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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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프 될 수 있는 리프란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말아 네 응? 근데 나뭇잎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걸 쓰기를 했어야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어? 아무것도 안하고 뭐 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까?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Key Key 쓰기 K Lion E EA 이렇게? 네 열쇠 이렇게 쓰면서 연습했지 알겠어? 네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네 선생님 지켜봤거든? 네 어? 근데 네가 자율적으로 안하잖아 내가 너보고 숙이 연습하지 말라 그랬냐? 아니요 숙이 연습하라고 그런 거 들었어? 어? 어? 어... 이제는 도저히 집에서 저희 했는데요 어? 집에서 저희 했는데요 어? 형도 했어? 네 숙이 연습했어? 네 숙이 연습... 응 본인은 정작 기억이 안 나는 거였는데?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숙이 연습을 했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? 감사합니다